이제 아미들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다, 사람이 들어왔다 이제 아미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 힘들어, 힘들어 죽겠다 안녕 오, 쟤맨,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주와를 하세요 지민이 형 여기 왔어요 지민이, 지민이 주와를 지민이 형 형도 복싱 해야지 여기 토미, 토미쌤 네, 안녕하십니까 복싱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면 그럼요, 불만 지민 씨 빨리 맞으세요 지민이 형 오래요 형 복싱 해야지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복싱, 쉬다가 진짜, 아 저희 지민이 형 부르는데요, 선생님 선생님 이게 보면 멤버들 댓글이 이렇게 떠요 선생님, 이러고 지민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민 씨 놀라운 에어 버터